엄청 웃기네? 역시 유튜버는 김여배니지 나도 김여배님이랑 만나서 게임하면 어떤 기분일까? 엄청 재미있겠지? 어? 어? 김여배님 보니까 또 로블록스가 하고 싶네 로블록스나 해야겠다 로블록스에 접속해볼까? 어? 뭐야? 저 닉네임은 김여배님이잖아? 어? 김여배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저를 아시나요? 어? 알고 있죠 물론이에요 혹시 진짜 김여배님인가요? 그럼요 김여배 로블록스 아시죠? 오? 김여배님 진짜 팬이에요 저랑 그럼 사진 한 번 찍으세요 어? 좋아요 사진 한 번 찍을게요 탁컥 아 감사해요 김여배님 저기 타락부 리아님 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제가 촬영중이라도 그런데 혹시 아이템 하나만 빌려줄 수 있을까요? 어떤 아이템이요? 아무거나 좋은거 하나만 주시겠어요? 만약 빌려주시면 저랑 침초할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어? 침초? 어? 네 알겠어요 그럼 빌려드릴게요 ... 그럼 이 아이템을 기린 네온을 빌려 드릴게요 어? 네온 기린? 정말 감사해요 타락부 리아님 이거는 정말 촬영할 때 유용하게 쉴 수 있겠소 그럼 침추의 실이 쉬는 거죠? 당연하죠 최배르? 그러면 침추 보내주세요 네, 침추 보낼게요 진짜 침추를 받아주셨잖아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거지? 내 내용 길이는... 어, 리아님! 많이 기다리셨죠? 오셨군요 정말 잘 썼어요 이 내용 길이는 정말 촬영할 때 좋더라고요 어, 정말 김유맨님이셨군요 이걸 돌려주실 줄이야 물론 돌려드려야죠 감사해요 어쨌든 리아님 정말 감사합니다 잘 말씀을요 나중에 또 봐요 어, 네 저는 그럼 바빠서 이만 아, 요리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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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왜? 나 지금 춤추고 있잖아 무슨 일인데? 아, 요리루! 그럴 때가 아니야 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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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, 뭐? 김유맨님하고 침추했다 뭐? 뭐? 그 유명한 로블럭스! 김유맨님하고 침추했다고! 허, 허! 거짓말 치지 마! 김유맨님이 왜 너랑 어, 침추를 하겠어! 이 바보 곰탱아! 아, 아니라니까! 이거 봐봐! 따라와봐! 응? 아, 봐봐! 진짜 김유맨님이지? 음... 김유맨님 아닌 것 같은데? 이 게임이 살짝 다른 것 같아! 니가 뭘 알아, 이 못생겨가지고 어, 못생긴게 니가 뭘 알아? 눈도 안 좋으면서 어, 눈은 외눈박이에 그냥 니가 뭘 알아? 뭘, 뭘, 뭘! 말 다 했잖아! 으아악! 후우! 하, 우아, 보자! 우아, 우아, 우아! 미아야,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보여? 왜 이렇게 기분이 좋냐고? 어? 댁댕아! 너 혹시 김유맨님이라고 알아? 쓰읍... 김유맨? 으음... 아! 당연히 알지! 엄청 유명한 사람이잖아! 하! 하! 네? 댁댕아! 응? 네! 김유맨님하고 춤추했대? 응, 안 믿어! 하, 아, 이걸 안 믿네! 아, 기다려봐! 아, 댁댕아! 이거 봐봐! 응? 응? 어? 뭐야? 진짜 김유맨님이야? 아이, 그렇다고! 내가 김유맨님하고 대화도 나누고 게임도 하고 진추도 했어! 우와! 리아야, 너 정말 대단한데? 나도 소개시켜주라! 나도 김유맨님이랑 게임하고 싶어! 하! 아, 당연히 안 되지! 아이! 나 혼자만 놀 거야! 에이, 치사하게 왜 그래! 아이, 넌 노잼이라 안 돼! 나처럼 재밌는 사람이 김유맨님 옆에 있을 수 있다고! 알겠어? 찰! 그래, 너 잘났다! 우우!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윽! 김요맨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같이 게임 하실래요? 오 미요님 오늘도 오셨네요 저 이번에 새로운 콘텐츠를 찍는 중인데 같이 찍으실까? 오? 무슨 콘텐츠인데요? 다름이 아니라 친구의 물건을 모두 다 가져가고 고마워한 콘텐츠인데요 음 물론 아이템은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리아님의 그 지갑에 있는 모든 아이템은 저한테 다 주시겠어요? 모든 아이템이요? 어? 그그그그그 그건 좀 아 그런데 제 90만 채널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래도 안 하시겠어요? 어? 그럼 저도 김요맨님 유튜브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? 리아님이 썸네일에 딱 나오는 거예요 어? 그럼 당연히 찍을래요 음 그러면은 뭐 있으신데요? 거리 한번 걸어보세요 그... 네 음... 좋은 거 아니면 출연 못해요? 어? 그럼 뭘 드려야 되지? 어? 일단 이거 음... 조금 약한데? 어? 약하다고요? 그... 그럼... 어... 이... 이거? 음... 저거 좋은 거긴 아닌데 더 올려보세요 어? 여기서 더 이거? 음... 더? 어?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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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거... 어? 이거... 어? 이거... 어? 어? 어쨌든 잘 받아갑니다 다 촬영하고 10분 뒤에 다시 돌려드릴게요 어? 그럼 유튜브 나올 수 있는 거죠? 아니 그럼요 리아님이 오늘 주인공 되시는 거예요 주인공 우와 어쨌든 이따 10분 뒤에 다시 돌려드릴게요 이따 봐요 아? 어? 안녕히 가세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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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? 유튜브에 나오다니? 그러면 10분 뒤에 알템 봐줄 수 있겠지? 20분이 지났는데 왜 안 오지는 거지? Factory 너무 너무 불안해 난 진짜 너무 불안해 내 아이템 멍청緊상 내가 사측인지도 모르고 아니 당신 뭐야 아니... 진짜 진짜 찐 이녀맨이다 도망쳐 여러분들 사칭은 나쁜 거니까 절대 하지 마세요 아 아 아 아 아